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자 등기법 한 마지막 주제 나가 볼게요 교재 여러분들 349 페이지 각종 등기 절차 보세요 자 이제 요쪽 얘기들은 이제 각종 등기 어 이제 무슨 등기가 나갈 거냐면은 자 이쪽은 자 이제 오늘 고 마지막 주제에 나가는 이제 파트에 이제 나온 등기들이 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변경 등기 변경 등기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정 등기라는 거 그 다음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교재에서 요정도 얘기를 갖다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올리 6개 등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첫째 시간에 이제 다루는 등기는 이제 변경 경정 등기는 불량은 오히려 이쪽보다 많습니다 불량 맞는데 출제 자체는 이쪽 변경 경정 등기 불량 자체는 이쪽에 비해서 많은데 이쪽은 출제 비율로 치면 은 5년에 한번 출제를 안 합니다 출제 가능성 거의 없는 파트입니다 지문 한두 개 정도인지 끄집어서 인지 내는 정도 수준이지 이쪽을 갖다가 교재 분량대로 그대로 내지를 않으니까 교재 보실 때 내용이 많다 그 쪽을 갔다가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집중해서 보실 때 이 뒤에 파트 가등기 하고 가처분 등기 이쪽 파트를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 신경 써서 봐 주시면 될 거에요 그러면 앞에 파트 이제 우리 첫째 시간에 다루는 거에서는 변경 경정 등기보다 오히려 말소 등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써서 봐 주셔야 될 겁니다 말소 등기는 매년 출제가 한 문제 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거에요 자 그러면 첫째 시간에 이제 3개 등기 한번 달아 볼게요 분량은 요 쪽이 많은데 시어 여러분은 이제 말소 등기 쪽에 좀 집중을 두어서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갈게요 자 변경 등기 140 349 페이지 변경 등기란 자 등기 상의 일부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의미한다 이에는 등기와 실체 관계의 불일치를 등기 끝마친 후에 등기 완료 후에 발생한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치시키기 위한 협의의 변경 등기와 실체 관계와 등기의 불일치가 등기 절차상의 등기간의 차고 유로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를 원시적 불일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제거시키기 위한 경정 등기로 구분한다 본장에서는 변경 등기는 전제의 변경 등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이 변경 경정 말소 등기는 세 가지 등기를 같은 손상에 놓고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률 용어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실체 관계라는 게 있고 실체 관계는 무엇이냐면 실제 부동산 정보를 얘기합니다 실제 부동산 정보는 실제 토지가 이제 토지를 가지고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 땅의 실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겠고 등기 기록에도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가 기록이 돼 있겠고 토지에 실제 재산이 있으면 소유권이라는 재산 소유권 외의 권리라는 재산이 있으면 그게 등기수의 전산 기록에 등기 값고일구에 그 권리에 관한 기록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수의 등기 기록은 그 실체 관계와 부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합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가 세 가지 등기입니다 변경 경정 말소 등기인데 그 실체 관계와 등기의 불일치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부 불일치하느냐 전부 부적법하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실체 관계 등기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다시 일부 부적법한 사항이 등기할 당시 등기 절차상의 일부 부적법한 사항이 생겼느냐 등기하고 나서 일부 부적법한 사항이 생겼느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실체 관계와 등기의 일부 등기 절차상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걸 시정하는 걸 경정 등기다 법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등기 실체 관계 일부와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걸 변경 등기다 법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 관계 등기에 전부 부적법한 사항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법률용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자 이런 거라는 거죠 만약에 자 건물에 가위 건물에 을과 A라는 사람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세 계약 체결한 내용이 등기가 되는데 건물 등기 기록에 을과에 그럼 전세 계약 내용이 전세 계약 내용과 일부가 불일치하느냐 전부가 불일치하느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부 불일치서부터 쉬운 거서부터 전세 계약서 쓴 적이 없었는데 전세 등기가 돼 있다 그걸 전부 부적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부적법 할 때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고 전세 계약서 썼고 전세 등기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을 1억으로 합의를 했는데 등기 기록에는 전세 금액이 1억 천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 내용과 등기 내용이 금액 부분만 불일치하지요 그걸 일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잘못 적어갖고 전세 등기 할 당시부터 1억으로 잘못 등기된 걸 원시적 이렇게 부르고 그럴 때는 원시적일 때는 일부 불일치할 때는 그 일부 불일치한 사항이 신청정보에 잘못 적어갖고 일부가 불일치가 생긴 걸 원시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계약서에 전세금 1억으로 제대로 등기됐는데 전세 등기하고 나서 집주인과 A가 전세금액을 천만원 증액 합의를 봤으면 등기하고 나서 금액이 증액 합의됐죠 그걸 후발적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원시적 일부 불일치 시정하는 게 경정 등기고요 후발적 일부 불일치 시정하는 게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 전부 부적법 한 사항을 소멸시킬 때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전세 등기 하나 갖고 예를 들자면 전세 등기도 그걸 경정 등기 할 수도 있고 변경 등기 할 수도 있고 말소 등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유자 저렇게 용어 사용하는데 시험에서는 이 용어 일부냐 전부냐 구분하는 용어 그 다음에 원시냐 후발이냐 구분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경정 변경 말소 등기를 자유자 저렇게 문장을 구별해 낼 줄 아느냐 모르냐를 출제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변경 등기서부터 교재 나오니까 요거서부터 가보자는 거죠 변경 등기는 실체 관계와 등기에 후발적 일부 부적법 한 사항을 시정할 목적으로 한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변경 등기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변경 등기는 이렇게 구분 작업을 합니다 자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변경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은 이게 등기되어 있을 겁니다 1 이렇게 해놓고 부동산 표시라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건데 부동산 표시라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토지일 경우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 등기되어 있을 것이고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일 때는 건축물의 소재, 집원, 건축물, 종류, 구조, 면적이 등기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되고 나서 이 실제 부동산 표시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었으면 등기세 부동산 표시 일부 사항을 갖다가 이걸 고쳐달라는 등기를 법률용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지목을 갖다가 땅을 갖고 예를 들자면 땅의 지목이 전이었으면 등기기록에도 전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땅의 형질변경이 일어나면 지목변경을 갖다가 대장에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의 지목변경 등록을 받으면 등기세 등기기록에 지목을 갖다가 밖으로 오는 걸 갖다 일컬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용어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게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을 선행하지 않으면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절대 법에서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시험에 개별적으로 질문 나면 이거를 제일 많이 출제할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려면 이 부동산 표시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 변경을 누가 하느냐를 시험에서 묻습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은 대장 변경한 날로부터 소유자가 1월 이내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 1월을 부과한다는 걸 또 기억해 두시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일로부터 토지 소유권 등기명이니 1월 이내 신청하거라 건물 소유권 등기명이니 1월 이내 신청하라고 신청 의무 1월을 부과한다는 것 세 번째 신청하지 아니하면 대장의 표시는 변경되는데 등기부의 표시 변경은 돼 있지 아니하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걸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구청의 공무원이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의 부동산 표시가 불리치 않은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불부합, 불일치 통지를 합니다 그럼 대장의 지목하고 등기 기록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느냐 한다는 사실을 구청 공무원이 등기수에 통제할 때는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고 마무리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한 순서 하셔야 돼 2번 이렇게 등기합니다 2번 이렇게 등기하는 걸 법률용 주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고 난 다음에는 종전에 1번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지웁니다 이걸 법률용으로 말소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등기하고 종전에 1번의 부동산 표시는 반드시 말소하는 표시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갚고을구의 변경 등기를 볼게요 갚고을구의 변경 등기는 자 이겁니다 자 1번 만약에 가령 을구 쪽을 볼까요 자 이거 위에 들었던 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되어 있는데 전세금의 1억 전세기간 2년 전세권자 A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전세 등기하고 나서 전세계약 내용을 갖다가 소유자하고 전세권자하고 바꾼 겁니다 그러면 전세계약 내용을 갖다가 전세등기 했을 때 계약 내용은 등기에 1억 2년 전세권자 A로 등기 올라갔었는데 전세등기 된 이후에 소유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전세계약한 내용을 갖다가 둘이 합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자 보십시오 전세금액을 갖다 증액 감액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 전세기간을 갖다 단축이나 연장하는 합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고칠 때 요 전세금액과 금액을 증액 감액 전세기간을 연장 단축하려면 혼자 할 수가 없고 소유자가 갑이라면 요걸 합의에 의해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걸 합의에 의해서 바꾸는 등기를 갖다가 무슨 등기라고 하는 권리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했을 때 전세권자 성명은 A였고 주민등록보 이렇게 되어 있고 전세권자 주소 이렇게 등기 되어 있는데 전세권자 A가 본인의 인적사항이 바뀐 겁니다 그럼 본인의 인적사항이 바뀌었다는 건 이름을 갖다 법원에 가서 개명 선고했거나 본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거 전거했다는 거죠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등기 할 때는 개명전에 이름 A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입신거 따른 곳으로 하기 전에 종전주소지로 전세등기 할 때는 등기되어 있었겠죠 요것을 갖다가 고치는 걸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갖다 고치는 걸 일컬어서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고치는 것을 일컬어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그러면 갑구, 을구의 변경등기는 이 하나만 봐도 하나의 권리등기가 되어 있으면 권리 합의안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리변경등기가 있고 권리등기와는 권리자의 인적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권리자의 인적정보의 기록사항에 일부에 관한 사항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권리변경등기 같은 경우는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신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신청입니다 합의는 둘이 해야 되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신청해야죠 그 다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는 개명된 이름을 A가 고치러 가는 거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 전입신고한 주소지를, 종전주소지를 전입신고한 새 주소지로 전세권자가 고치러 가는 거니까 등기명의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공동신청이라는 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독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등기가 이것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있고 권리변경등기가 있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가 있다 그 중에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는 단독신청 예외적으로 불일치하는 때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 할 수 있고 권리변경등기 공동신청 그 다음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단독신청 큰 것에서부터 크게 구조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줄 아셔야 돼요 단독신청원리 적용되는 거 두 개 공동신청원리 적용되는 거 하나 구별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권리변경등기 하고자 하는 때는 등기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주등기로 등기하는지 부기등기로 등기하는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게 개별질문인 이거예요 권리변경등기 하는데 가령 전세금액을 갖다가 1억 천으로 증액하는 게 권리변경등기라면 1억 천으로 증액하게 되면은 부기라는 건 1번 전세등기에 붙여서 1-1로 증액하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주등기로 증액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만약에 1번 전세등기 다음에 2번에 저당권자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상태 저당권자 B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순위 전세금액을 갖다가 증액을 한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1순위 전세금액을 갖다가 증액하는 것을 갖다 승낙을 해주지 이 저당권자를 갖다 법률용으로 이해관계인 법전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전세금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이 1순위 전세금액을 갖다 증액하는 걸 승낙해주는 때는 1-1로 증액을 할 수가 있지만 전당권자 B가 1순위 전세금액을 갖다 1억 천으로 증액하는 걸 승낙해주지 아니한테는 3번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개별지문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권리변경등기 신청 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아예 2번이 없을 때는 1-1로 증액한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증액하는 걸 승낙해주는 때는 1-1로 증액할 수가 있지만 승낙을 해주지 아니하는 때는 독립주자니까 이해관계인이 2번이니까 독립해서 3번으로 증액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출제하니까 이걸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 전세권자 이름 개명한 거야? 그럼 개명된 이름을 여기다 적으면 당연히 1-1로 적어야 어? 1번 전세권자 이름 개명된 이름이구나 이걸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여기다 적어놓으면 그게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인데 여기다 3번 적으면 이게 누구의 주소지 이거 고친 거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1 이렇게 적고 주소지를 갖다 바꿔야 어? 1번 전세권자 이거 주소 고친 거네 일반인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 같은 경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기억해 두셔야겠고 그러면 이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등기로 하는데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변경등기 무조건 부기등기로 하는데 권리변경등기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주등기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개별 지문 시험 문제라는 건 변경등기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경정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경정등기는 실체관계와 등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볼게요 경정등기는 이제 가보시면 등기와 실체관계의 일부 불일치가 표제부의 등기 기록사항이 있고 똑같습니다 갑구, 을구의 기록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표제부에 1번 해놓고 부동산 표시가 등기가 돼 있는데 자 갑니다 좀 전에 변경할 때는 땅의 지목을 등기하고 나서 전이었었는데 일본 기록 올라갈 때는 땅의 용도가 바뀌어갖고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 기록 1번에 전되어 있는 걸 대로 바꾸는 걸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라고 하였다면 자 이제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라는 건 뭐냐 부동산 표시 요거를 갖다가 경정한다는 건 뭐냐 원래부터 땅 지목이 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정부의 전후로 잘못 적어갖고 신청정부에 적힌 지목대로 여기에 전후로 기록을 올린 겁니다 그럼 그거는 자 원래부터 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그걸 신청정부를 잘못 적었고 등기관도 그걸 갖다가 신청정부에 적은 대로 여기 있다 입력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후로 잘못 등기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원시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까는 또 땅의 용도가 바뀌어갖고 지목을 갖다가 바뀐 용도로 바꾸는 변경을 했지만 지금은 애당초 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후로 전산기록이 잘못 올라갔다면 그걸 등기하고 나서 잘못된 걸 고치는 걸 경정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 표시 다음에 변경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 자리에 경정이라고 용을 바꾸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 제가 할게요 만약에 일본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 된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등기가 돼 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되고 나서 설정 등기 되고 나서 전세권의 전세 금액이 만약에 1억으로 기록이 올라가 있었는데 1억 천으로 이렇게 등기가 전세 금액이 등기가 돼 있었는데 전세 계약서에 전세 금액이 애당초 1억이었는데 신청서에 숫자를 잘못 적어갖고 금액을 일자로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그 신청정보대로 갖다가 입력하고 보니까는 전세 계약서에 전세 금액을 해갖고 잘못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세 금액을 1억 천으로 증액 합의한 게 아니라 애당초 1억인데 1억 천으로 잘못 기록이 등기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원시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걸 고치게 되면 전세 금액을 원 전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전세 금액 1억대로 1억 천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기록을 고쳐야죠 이걸 갖다가 법률용으로 권리 경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되어 있으면 그러면 전세권자 인적 사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등기할 때부터 인적 정보가 잘못 등기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고치게 되면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총 경정 등기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가 있고요 두 번째 권리 경정 등기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 등기와 구조가 똑같은 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변경 등기가 세 가지이듯이 경정 등기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 경정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변경 등기와 똑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정 등기가 원시적 일부 하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민원인이 잘못 신청 정보에 적어갖고 등기 일부 기록이 잘못 올라갔느냐 아니면 민원인은 신청 정보에 제대로 적었는데 등기관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 실수로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입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를 구분할 수 있죠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냐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시험에서는 분류가 자유자재롭게 되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부동산 표시 경정이냐 권리 경정이냐 등기 명인 표시 경정이냐 이렇게 또 분류할 수가 있고 또는 경정 등기 분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경정 등기를 신청으로 경정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느냐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갑니다 신청으로 경정하는 거는 누구의 잘못으로 등기의 일부 기록이 입력되어 있느냐 하면 신청 정보를 잘못 적어서 그 신청 정보 적은 내용대로 입력하다 보니까 잘못 등기가 됐죠 그걸 신청에 의한 경정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이거는 등기관의 가오겠지 등기관의 잘못 그럼 등기관의 잘못으로 신청인은 신청정보 제대로 적었는데 입력을 갖다가 잘못한 거지 입력을 잘못한 거지 입력을 잘못한 거지 그럴 때는 누가 경정하도록 돼 있다 등기관이라는 공무원 스스로 경정하도록 돼 있는 걸 직권 경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법전은 경정 등기를 부동산 표시 경정, 권리 경정, 등기매임 표시 경정 이렇게 변경 등기와 똑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법 조문 자체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하고 직권에 의한 경정기 법전에 규정돼 있는 분류 방법은 이 분류 방법으로 경정 등기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공부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갈게요 신청으로 경정하는 건 부동산 표시도 신청으로 경정할 수가 있고 권리 내용도 신청으로 경정할 수 있고 등기매임 표시 경정 등기도 신청으로 경정할 수가 있고 똑같습니다 등기관의 잘못이 지목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부동산 표시 경정도 직권으로 할 수가 있고 전세금액을 갖다 잘못 입력한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권리 경정 등기할 수 있고 권리자의 인적 정보를 등기관에 잘못 등기한 경우는 권리자의 인적 전세권자의 인적 정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 왜 법전에는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신청으로 경정하고자 할 경우는 잘못 등기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지를 하는데 권리자에게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사전 통지합니다 사전 통지 당신 땅 지목이 대인대 신청정부에 전후로 잘못 등기 올라갔걸랑 그러면 전후로 잘못 등기된 사항을 갖다가 땅 주인에게 등기관이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 통지는 경정하러 오라고 통지하는 거 경정하고 나서 통지하는 거 사전 통지라는 건 경정하러 오라고 통지하는 거야 당신 땅 지목이 대인대 전후로 잘못 입력이 됐잖아 그걸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발견해서 경정 등기하러 와 통지하는 겁니다 사전 통지입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경정 등기하는 건 신청인은 전후로 제대로 썼는데 등기관이 전후로 잘못 입력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등기관이 경정하는 거 등기관이 잘못일 땐 직권으로 경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경정하고 나서 통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법조문에서 이 방식으로 경정 등기를 구분 안 하고 이걸로 구분 작업을 법조문에서 합니다 그러면 신청 경정 등기는 경정하고 나서 통지 경정하러 오라고 통지 경정하러 오라고 통지하는 거 직권 경정 등기는 어 니네는 제대로 썼는데 내가 지목을 잘못 입력해갖고 그걸 경정했걸랑 경정했다는 내용을 갖다가 통지하는 겁니다 그걸 사후 통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권으로 경정 등기하는 때는 자 보고해야 돼 또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하면 등기관 뽑아준 사람 누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냐 하면 지방법원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조문에서는 부동산 표시 경정, 권리 경정, 등기명인 표시 이 분류 작업으로 법조문에 규정돼 있지를 아니하고 이 방식으로 조문에 구분을 한다는 거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냐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냐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경정하러 오라고 통지한다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는 그런데 직권 경정 등기는 경정했다고 고쳤다고 통지한다 두 번째 직권 경정 등기는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는 지방법원장의 보고 절차가 필요가 없지만 직권 경정 등기는 지방법원장의 보고 절차가 필요하다 이걸 구분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도 구별하시면 말소등기 쪽으로 가볼게요 말소등기는 첫째 시간에 하는 것 중에 시험에서는 말소등기가 제일 빈출빈도가 높으니까 실체관계 등기 전부 부적법 환상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 교재로는 여러분들 어디 보시느냐 하면 말소등기는 368페이지 갈게요 368페이지 말소등기 의의 보세요 말소등기 의의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말소등기는 등기에 등기에 일부가 부적법한 때는 말소등기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개념해서 시험 문제 물을 것이고 반드시 뭐하여 말소등기 대상이다 전부가 부적법하여 말소등기 대상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서순해 놨을 것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소등기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하면 다 말소등기 대상이 되는데 등기에 전부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말소등기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날 거고 그럼 등기에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적법하면 다 말소할 수가 있는데 등기 전부가 부적법하도 예외라는 건 말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있죠 그게 이거일 때는 말소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말소등기 자체가 불법일 때는 다시 말소할 수가 없고 말소등기 자체가 불법일 때는 말소 회복등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소 회복등기 자 이제 개념에서는 이거 일부일 때는 절대 말소등기 대상으로 안 간다 전부일 때만 말소등기 대상으로 간다 단 전부가 부적법하더라도 말소등기 대상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 말소 자체가 불법일 때는 다시 말소할 수 없고 말소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이 말소등기를 이제 하고자 할 때 자 등기 전부 부적법 하면 이 말소등기를 이제 하고자 할 때 말소등기는 자 갑니다 등기 전부 부적법 하면은 신청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신청으로 말소한다는 것은 자 말소할 때는 말소해줄 기부 의무자 말소 요구하는 권리자 말소 의무자와 말소 권리자가 공동 말소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때는 단독 신청하도록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규정돼 있는 단독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법에 정해진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동 말소와 단독 말소 사유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소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등기 전부 부적법 하면 신청도 안 했는데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신청 안 해도 등기 전부 부적법 하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무엇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말소 등기 신청하고자 하는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이해관계인이라는 자가 존재하면 이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래요 그러면 법조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법률 용어만 법조문에 규정돼 있고 말소 등기 신청하는 때 법조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누구야 이걸 구분하는 게 대법원의 사건에서 발생했을 때 사례로 시험 문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만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이 해당한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례라면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라면 말소 신청에 승낙서를 첨부 필요 없다 구분하는 사례 문제를 갖다 출제할 겁니다 그럼 갈게요 그 사례 문제는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 369페이지 교재 보시면 핵심 체크 나와 있죠 그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사례로 이제 갈게요 판결 요지에 먼저 이해관계는 뭐라고 돼 있느냐 이해관계인은 등기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 그러면 등기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가 있는 자 그게 대법원 판결문 요지에 나온 것이고 개별 구체적인 사례로 사건 발생했을 때 밑에 이해관계인의 성립 여부에 나옵니다 1번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첫 번째 사례 제시해 놨지 않습니까 1번 저당권 말소시 선후 저당권자 이렇게 놨죠 그럼 가볼게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갈게요 1번 해놓고 저당권 등기되어 있어요 A 앞으로 2번 저당권 전세권 해볼까 자 갑니다 지금 갑의 건물의 을구에 1순위 A 앞으로 저당권 2순위 B 앞으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죠 그럼 이제 가자 하는 거죠 A에게 돈을 먼저 갚으면 등기 전부가 소멸한 게 1번 등기가 먼저 소멸했죠 그러면 1번 등기가 말소 등기 대상이죠 그럴 때 2순위 전세권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면 승낙서 첨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승낙서 첨부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번 저당권 말소시키면 2순위 전세권자는 형식상 불이익을 받음 안 받음 안 받아 어떻게 받아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지 올라가면은 그러죠 그럼 당연히 1번 말소서류에 2번 세입자의 승낙서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까꾸로 2번 말소 2번 전세기관이 먼저 도래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죠 그럼 후순위 2번 전세권 말소 신청에 1번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필요하겠음 필요 없겠음 이해관계인이면 필요한 거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필요 그걸 따지는 사례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어 왜 아니 2번 번호가 남아있든 말소가 되든 선순위 번호는 하등에 지장을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럼 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니까 후순위 전세권 말소에 있어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첨부는 절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제시하는 게 선후 권리자 사이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다 해봤죠 1번 말소할 때 2번 전세권자 이해관계인 아님 거꾸로 2번 말소할 때도 선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아님 이걸 다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2번 똑같은 얘기죠 1번 앞에 번호 말소할 때 뒤에 번호 이해관계인 아니야 거꾸로 뒤에 번호 말소할 때도 앞에 번호 이해관계인 아니야 지금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3번 거기에서 3번 보세요 선순위 소유권 말소에 있어 후순위 소유권자 이렇게 해놨죠 자 이제 후기 들어보세요 이건 지금 이 얘기잖아 갑구에 1번 소유권이 지금 있었어요 1번 소유권이 갑 앞으로 2번 소유권이 을 앞으로 3번 소유권이 병 앞으로 자 그러면 매 매 이렇게 되는데 소유권 넘어간 사유가 매 병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매매로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 자 이제 가세요 지금 이 매매에 지금 무효 사유가 생겼습니다 취소 사유 해볼까 자 갑과 을 간에 지금 이 매매가 사기당한 매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는 을이 사기쳤을 것이고 전소유자는 사기당했다고 사기 매매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기꾼 을에게 찾아와서 소유권 말소유고 하죠 그런데 사기꾼에게 소유권이 있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이 매매에 따른 사기꾼의 소유권 이거 사기로 취소하면 이 2번 소유권 말소 등기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말소 누가 말소하느냐 하면 의무자 보세요 의무자 누구? 사기꾼을 권리자 갑 그럼 병 이해관계인이면 병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해관계인 아니라면 병의 승낙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이걸 사례로 시험에서 출제하는 겁니다 현 소유자 병의 승낙서가 2번 소유권 말소에 병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는지 병의 승낙서가 필요가 없는지 지금 그걸 여쭙는 거예요 시험에서 뭔지는 아시겠죠 병 이해관계인임 이해관계인이 아님 이해관계인임 이해관계인이 아님 이거를 갖다 여쭙는 거예요 교재에 정답은 답은 맞춰놨어 이해관계인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사례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모른다고 하면 뭐라 그래 근데 그 뜻을 뭔지 모르니까 시험에서 나중에 못 맞추는 거지 이 병을 절대 시험에서 그렇게 제시 안 해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시험에서 이용의 이유에는 안 써요 2번 소유권 사기꾼 은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돌아가나요 2번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돌아갈까 갑 몇 번으로 1번 그러면 현 병의 소유권은 몇 번일까 병의 소유권 3번 땅 소유권 1번 가진 사람하고 3번 가진 사람 둘이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누가 소유권이 이길까 갑이 이길까 병이 이길까 병이 이길까요 갑이 이길까 뭘 병이 이겨 사기꾼 소유권 말소하면 갑은 소유권 몇 번으로 찾아 사유꾼 아닌 사유꾼에게 땅 가져간 사람은 소유권 몇 번으로 있어요 3번 1번 소유권이 빠를까 3번 소유권이 빠를까 아니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는 낮아 빠져야겠죠 누가 낮아 빠져야 돼 3번 낮아 빠져야 되는 걸 이렇게 해볼래요 양립 할 수 없는 등기명인 왜 2번 사기꾼의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갑은 소유권이 1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현 소유권 3번은 이 사기꾼의 소유권 말소에서 소유권을 도주치 않는 갑의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소유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을 갖다가 시험에서 부를 때는 이 용어 이외 용어를 절대 쓰질 않아요 뭐라고 쓴대요 양립 할 수 없는 등기명인은 이해관계인임 이해관계인이 아님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알 줄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해결하셔야 되는 게 무엇을 해결하셔야 되느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볼게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거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었네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거기 그대로 의의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례 나온 거 지상권 말소시 그럼 갈게요 지금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 1번 지상권 등기가 있었고 지상권자 A가 있었습니다 그럼 갈게요 이 상태에서 2번 저당권자 B 그 다음에 1-1 저당권 C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갈게요 읽어야죠 갑의 땅에 지금 땅을 누가 쓰고 있고 A가 쓰고 있고 땅주인 갑이 B에게 돈을 빌렸고 땅을 담보 잡혔고 땅을 쓰고 있는 사람도 C에게 돈을 빌리고 땅 사용권을 담보 잡혔네 됐죠 이 상태에서 땅 사용기간이 만료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말소 등기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권 말소 등기 화살표 신청은 의무자 누구 지금까지 읽었었던 A 권리자 땅주인 갑 공동신청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 1번 지상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형식상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법조문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말소 신청하러 니네 들어올 때 그거 니네가 1번 말소 해달라고 신청하지 그 말소 신청함으로써 말소가 되게 되면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자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말소 수리해 주지 아니할 거야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말소 신청에 있어서 저당권자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례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승낙서 C B의 승낙서는 필요 없지 왜 지금 부기등기는 1번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주등기가 소멸하면 부기도 당연히 소멸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야지 말소 수리해 준다는 거예요 C의 승낙서 첨부가 없으면 말소 수리해 주지? 안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질 줄 아셔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이해관계는 감을 잡았겠고 이제 갈게요 이해관계는 반드시 사례 문제로 날 겁니다 시험에 나서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감 잡는 연습을 맞배기 해드린 거고 몇 개 이제 갈게요 그러면 말소등기 신청한다면 이번엔 이쪽 잡으시면 되겠죠 말소등기 공동신청원칙인데 단독으로 말소하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 이거 인식하는 건 공동말소와 단독말소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교재 371페이지 단독말소 사유에 갈게요 단독말소 사유에 기억번호에 보시면 이게 나와있네 단독말소 사유 첫 번째 사유는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 판결 받으면 단독말소 판결 받으면 단독말소 그럼 좀 전에 사례에서 소유권을 갖다가 사기꾼에게 소유권 매매계약 취소하고 말소 요구했더니 말소에 협력해 주지 아니하면 사기꾼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하고 말소 이행을 명하는 뭐를 받으면 판결 받으면 단독말소 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때 권리가 소멸한 때는 그 권리 말소 등기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령 가부이 토지에 자 A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험 사례로 났던 시험 문제 땅 사용기간을 갖다가 A자 사망시까지로 땅 사용기간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되어야지만 이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말소 등기 대상이지요 그러면 땅 사용기간이 A 사망시까지는 확정기간 불확정기간 불확정기간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지상권등기 신청시 불확정기간으로 땅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O 자 A 사망시까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A가 사망하게 되면 땅 사용기간이 만료하죠 그러면 일반 기간을 정했을 때는 확정기간으로 정했을 때는 기간 만료로 인해서 말소등기 할 때는 공동말소였지만 지상권자 사망시까지로 땅 사용기간을 확정기간으로 정했을 때는 지상권자가 사망하여야지만이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구만으로 지상권 설정자만으로 단독말소할 수 있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의무자 행방불명되었어요 갑니다 의무자 행방불명됐다는 건 지금 이거죠 갑의 토지에 A가 이번에는 전세 살아볼까 그럼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A의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해야죠 갑과 A가 공동말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자 A는 말소등기 할 때 의무자야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A에게 전세금 1억을 빼주려고 했더니 그래갖고 말소를 하려고 했더니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전세금도 받아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의무자 A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거죠 기간 만료했는데 그럼 전세금 받아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갑은 법원으로 찾아가서 자 이제 갑니다 의무자 행방불명되었으면 어디 찾아가야 된대요 법원 찾아가야 된대요 공채 뭐를 신청하냐면 공시채고 신청합니다 전세기간 만료했는데 세입자 외 전세금만 받아가 전세금 받아가라고 일간신문 법원에 공부해 올리도록 공시채고 신청합니다 그럼 공시채고기간 내 A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A의 전세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그걸 재권 판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세 개 단어가 반드시 다 나오면 단독말수 할 수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단독말수 절대 못합니다 첫 번째 누가 행방불명 행방불명 의무자 행방불명 두 번째 행방불명 되면 어디 가야 돼요 법원 가서 법원 가는 행위가 꼭 나와야 돼 그걸 법률용 공시채고 그 기간 내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 A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권리 말소시킬 수 있는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소멸시키는 판결 이행이 아니라 소멸시키는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그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한대요 재권 판결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세 가지 단어 나오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는 요거죠 소유권 무슨 말소등기는 단독말소로 법에 규정돼 있다 보존등기 말소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권리자 의무자가 없듯이 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하는 것도 성질상 법에서 등기명인 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등기 말소하는 거 가등기 말소하는 건 자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유권이 지금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자 이번에 가등기가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소유권 등기 해가는 걸 포기할 때만 말소하는 거지 소유권 등기 해가면 가등기는 말소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걸 소유권 취득하려고 가등기 받아놨다가 입원으로 순위 받아놨다가 도저히 대금이 없어서 매매계약서를 쓰지 못할 때 가등기 돼 있는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는 게 가등기 말소입니다 그럼 말소할 때는 갑과 A가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자 언제는 단독으로 말소하느냐 하면 첫 번째 갑니다 누가 말소하느냐 하면 단독 말소냐 하면 누구만으로 말소할 때는 단독 말소할 수 있다 A 그럼 A를 뭐라고 부르냐 가등기 기록되어 있는 권리자죠 그럼 이 사람을 가등기 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말소하면 단독 말소 가등기 명인이 말소하면 단독 말소 자 두 번째 A앞으로 가등기 돼 있는 이 땅을 갖다가 갑이 B한테 판다는 겁니다 그럼 땅 소유권이 이렇게 B앞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갑의 땅을 사는 사람은 갑의 땅에 매매계약서를 쓸 때 A앞으로 가등기 돼 있다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걸겠죠 뭐 하면 중도금, 장금, 치룰게 특약을 걸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승낙서 받아와 그러면 나 중도금, 장금, 치룰게 됐죠? 그러면 지금 누구의 승낙서가 지금 들어와서 매매해갖고 땅 샀어요 A의 승낙서를 받아서 매도인이 지금 중도금, 장금 달라고 찾아왔죠 그럼 A의 승낙서를 누가 받아요 B가 받죠 그럼 B가 무슨 등기 신청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A의 승낙서 중도금, 장금, 치룰 때 매도인으로도 받아 놨잖아요 그러면 자 땅을 매수하는 누가요 B가 누구의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 3번 자기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서 A에 2번 등기되어 있는 가등기 있죠 이거 말소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B가 단독으로 말소 할 때 BG를 뭐라고 하느냐 이해관계인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이해관계인 그러면 가등기 말소는 두 가지가 단독 말소 가능하다는 거죠 누가 말소하면 단독 말소 가능 명인이 단독 말소 두 번째 이해관계인도 누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 말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독 말소 사유 이 정도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들은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교재 372페이지 중단에 이 직권말소 나올 거에요 1.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이건 뭐 배운 거니까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1. 29조 각가사유 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에 지지난주네 관할위반 등기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한 거 29조 1호 2호 위반한 등기는 절대 무효 절대 무효인 등기 부적법한 거는 신청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니은번 이건 다 배운 거 반복밖에 없네 그러니까 직권말소는 쉬울 거에요 수용되면은 수용 LHSH가 수용사업을 하면은 LHS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면 수용하는 토지에 가압류 전세 저당권 인수 안 해간다 SHLH가 그거 인수 안 하는 권리는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 단 SHLH가 인수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예외 도시와 문제 잘난다 그랬지 유역지 지역권 수용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말소 하지 못함 그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모두 직권말소 그 다음에 ㄹ번 보세요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아닙니까 말소등기 신청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니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등기는 누가 말소하도록 돼 있다 등기관이 직권말소 하도록 돼 있다 왜 저당권을 말소해도 된다고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승낙서를 첨부하였으니까 이렇게 읽거나 발출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음범 가등기기에 본등기하는 경우 이해 저촉되는 중간처본등기 직권말소하는 건 잠시 쉬었다가 가등기 파트에서 다시 반복해서 하시면 될 주제고 됐습니다 잠깐 쉬죠